호두야 저기서 이제 네가 먹는 거를 사료를 먹는 걸 아빠가 미국 주식으로 살 거야 너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너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잘 찍어야 돼 정목을 알겠지? 이리 와 앉아 기다려 호두 야야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호두 저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미국 주식 종국 3개 허브 이트 파워 알겠지? 자 기다려 앉아 기다려 앉아 먹어 먹어 이트 먹었어요 여러분 이트 오늘 저거 산다 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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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